안녕하세요 장난감집입니다. 오늘은 레고 넥스나이츠 70327 포트렉스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보니까요. 여기는 이렇게 작은 기사가 있네요. 이렇게 검은색 구형을 한 암흑 기사가 있고 여기는 여기도 약간 우스운 기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기사가 전부 아니죠? 여기는 포트렉스 성이 있는데요. 포트렉스 성 어떻게 성인 걸까요? 자세히 볼까요? 여기 있는 이걸로 돌릴 수 있습니다. 여강이 9,000원이네 여기 자 안에 보니까 여러가지 여기 초록색 성 각기사도 있고요. 우와 멋있다. 불이 번쩍번쩍합니다.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네요. 여기는 여러가지 무기도 있고 여기는 수방장도 있고 안에는 여러가지 수문장도 있고요. 여기는 변기도 있고요. 여기는 무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가지로 꾸며져 있는 그런 포트렉스와 포트렉스가 되겠습니다. 오우 저번엔 보고봤던 그런걸 자세히 볼 수 있네요. 와 여기 수문장도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. 와 진짜 중세지대 성을 잘 살렸습니다. 역시 레고에요. 다운로드 맛있게 전체를 잘하는데 어휴 안녕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이석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